아빠 나 이런 거 아빠 알고 있었어? 몰랐어 혹시나 했는데 아빠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지 아빠 나 왜 이래 아빠 닮아서 그래 엄마 나는 내가 싫어 이제 다 끝났겠지 싶으면서도 제 마음에서 죽었나봐요 아빠 울어? 봉석아 엄마 힘들어 아빠 이제 안 울어 특수기록자 맞네 확인했으니까 대수하네 대답만으로 끝난다 너 말하고 또 누가 있냐 아빠 저 사람한테 비워 아, 능력도 유전도 또 해보관? 그랜이끼리 잘 좀 주무살 주기로 했어 나도 할 수 있었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요 봉석이는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할 순 없어요 넌 그렇다 치고 니 아내나 니 아들 언제까지 도망다니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엄마의 부양으로 나는 부양하지 않았다 야아 아빠가 끝까지 시켜줄게 왜 싹 다 죽일라 이래 자식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이 괴물이 될 수 있어 아들 아들은 괴물이 없었어 애들이 잤네 니들 왜 아싹 시키야 우리 대회에서 끝내야 되지 않겠어 삽시다 살아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임유는 죄가 없다 죄는 희생을 강요하는 죄 아주 사람답게 살라 나라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정말로 나라 할 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 너 아버지 잘 갔다 야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어 엄마 약속 안 지켰어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 아버지야 또 떨어져 있긴 싫어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딸과 함께 떠난다 아니 다 가지고 떠났다 아빠의 최우선은 항상 나였다 아들 잘 걷더만 우리 그 다붕이 우리 딸 참 잘 걷네 다 걷네 우리 아들 해피엔딩인가요? 내가 그냥 어떤 말이야? null έ 마세요 소원 네 생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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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